그러면은 자 시작을 할게요 끊고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블랙 앤 화이트 분시도란 게임인데 저도 방금 선물을 받아 가지고 예 뭐하는 게임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니까 뭐 막 블랙 앤 화이트 이용해 가지고 상대를 암살하는 것 같거든요 오프라인 한 번 먼저 갑시다 뭘 눌러야 돼 잠깐만 어 아 이거는 잠깐만 저 뭔 버튼이야 아 저거 무슨 버튼이예요 아 이런식으로 보수 일단 보수로 할게요 저리 가자 해놓고 잠깐만 점프 내가 여깄죠 점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가 지금 흰색이 혼자 흰색인데 잘 안보여요 아 다 아 보쩘 보쩘 노잼 있네 이거 애들 그냥 다 썰리는데 노잼 아 이게 색이 바뀌는구나 내려와 노잼 야 보수 너무 쉬운데요 이거 아 뭐야 게임 시작한지 3분 반에 고인물됐어 아 이게 뭐 아 이게 뭐 아 아 아 아 지금 사람 이 길 있어요 게임 찾아보자 살 압도 없잖아 아 아멘 아니 안 왔다고... 안 왔다고... 와! 나 진짜 어이가 없네! 다음 게임! 잠깐만요. 이거...